이렇게 올라가니 이걸 이중삼중으로 안해놓으세요 아 그래도 튼튼하게 태풍와도 괜찮아 태풍이 와도 이거 뭐 무슨 저기 단을 쌓은 것 같으네 이거 저파 저저저 저러니 저거 발톱으로 아 참 이제 야간이 됐으니까 또 눈이 쌩쌩해졌어 이제 또 야간이 되니까 고마워 쌩쌩해졌어 산책 갈까 오늘 일찌감치 쪼봐요 아 절차 짓을 한다니까 그 땜빵 해놓은 건데 저 저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해 가지고 잠시 후부터 비가 내일 12시 정도까지 비가 온다고 맞네 까부러 야 까불지마 까불고 있어 어 아 야 까불지마 아 으 에이 네 예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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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의 마네밭에 와갖고 이러면 어떡해 응? 여기 와서... 건아 여기 와서 좀 어떡해? 지금 이 밭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아직 고구마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는 형님이 지금 트랙타로 풀이 좀 많이 나아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로타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한 400평에서 한 450평 정도 나오거든요 크기가 고구마가 아마 아무리 적게 심어도 여기에는 거의 한 3,000주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물은 보통 이제 여기 노화도에서는 이제 봄똥을 심었을 때 이제 고라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는 건데 지금 저희도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 보니까 잎을 전부 잘라 먹는 거예요 고라니들이 고구마 잎도 맛있나 봐요 지금 고라니가 잘라 먹은 거예요 잎을 여기 하나 둘 셋 개 다르게 잘라 먹었죠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여기 잘라 먹는 이게 전부 다 여기 잘라 먹고 잘라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범똥 그물을 다 쳤어요 다행히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얻었어요 이것도 이제 200m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저기가 직접 대나무를 대나무밭에 가서 같이 대나무를 좀 잘라 왔어요 잘라 와가지고 대나무 한 40개 정도 여기다 이제 가서 햇마로다가 다 이제 다 갔죠 아래쪽을 좀 뾰족하게 잘라내고 도끼로 도끼로 잘라는 게 잘라는 게 저기 톱날로다가 자동톱날로 잘라내고 다 어제 봤고 이렇게 저기 저 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호박고구마 보니까 갖다 심어 놓고 나서 자라는 걸 보면 호박고구마가 잘 안 죽어요 저는 호박고구마가 더 잘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꿀고구마가 더 잘 죽는 거 같아요 이제 그분이 약간 모자라는데 여기 좀 더 얻어다가 지금 하려고 대나무 굵기는 이 정도 되는 거 아 잘라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어 해삼이 있네 해삼이 해삼이 이즈 쥬 어 유 퓨 뭐뭐 들어가놀다 들어가놔다 안 원래 바람이 없어도 여기 오면 조금 바람이 있는 곳인데 완전 제로네 진짜 납지는 있겠다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배삼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속을 볼 수 있다는 거 제일 먼저 만난 게 군소네 야 군소가 뭐 어디 여기부터 있어? 아니지? 이제 군소가 크기가 이만해 이만 오 야 자 여기서 있어 여기서 놀아라 아 이맘때쯤에는 내가 여기서 아구를 잡았었는데 여기 아구가 나올 때가 안됐나? 작년에는 아구가 있었는데 야 이걸 또 있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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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도망갔네 어 정아리 담아놓고 다녀 그냥 일단 담아놓고 다녀 일단 담아놓고 다녀 저 낙지가 더 많이 생겼나 이거야 저 낙지가 더 많이 생겼나 이거야 어? 저기도 한 마리 어? 물가에 나와 있어? 어 어 어 이 녀석바라 구로 들어가는데 어 파고 들어가요 지금 으흠 다리 하나가 들어가 있어 지금 으흠 으흐 쟈 어 흐흐 쟈 쟈 쟈 다 말이 잘못되겠다 어 이거 닦지마 부르자마자 생물이 잡았네 뜰채를 잡은게 아니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얘네들도 산란하러 올라오네 이게 안보였었는데 촛대구둥이예요 촛대구둥 자 저희들은 가라 촛대구둥이 이제 산란 때가 되니까 올라오네 많이 올라오네 이것도 이것도 얘는 살이 이렇게 빨개 촛대구둥을 야 이거 진짜 대물이네 이거 엄청난 대물인데 이거 어 어 어 어 숨는다 이야 이야 아 큰아 진짜 아 진짜 크네 어우 벌써 4마리 잡았네 오우! 아니 뭐... 깜짝이야 오늘 대물만 잡는 날인가 오늘? 이야... 진짜... 오늘 대물천국이야 대물천국 우와... 다리 굴기가...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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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가 잘라줘 집어넣고 해야지 안되겠다 집어넣고 해야지 안되겠다 집어넣지 안되겠다 어휴... 다리가 잘라네 와... 진짜 두 마리 다? 완전 대물들 두 마리가 다 이야... 사이즈가... 이거도... 이거봐 여기 제 주먹... 내 주먹... 아니... 아니구나... 내 주먹부도는 작구나 어... 저기다 한 번 있다 오호... 야... 뭘까 얘네 ball 으... 아... 어디가 어디가 가만한데 그건 놔 이건 놔 이건 이거 그니까 아... 아... 저기도 한 마리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여기 다 왔다 어이 아 아 오랄 뻔했네 아 아 아 오랄 뻔 아 아 푸른다 아 아 아 Schmidt 맘트 아 아 으 으 으 으 으